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수익률 대결 2부로 돌아온 주유소 2부진행의 저는 두하나 박수진입니다. 네. 왜 그렇게 조신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시죠. 뭔가 준비하는 거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그렇습니다.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2부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자 투표를 통해서 이제 확실히 된 승자의 종목만 살아남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수익률 대결입니다. 오늘 그 대결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위원님 다시 인사드려야겠죠. 이정수 전문가님, 이주연 전문가님 모십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중수님과 함께 도팀과 바팀의 수익률 대결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을 종목은 대체 어떤 종목이 될지 바로 이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께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희 주유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시키고 전문가 분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종목별 비중은 25% 내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제시된 손절과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자동으로 제외가 되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맞붙을 두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도팀의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박팀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두 개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자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종목 문자를 받고 있는데 각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부터 들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하세요. 오늘도 수익률 체포를 하십니다. 수익률 꽁짝마! 오늘 수익률 건문이 있겠는데요. 우리 이천원 전문위원님 오늘 수익률 불어주시죠. 네. 사망자입니다. 다시 불어주시죠. 오늘 수익률. 네. 마지막 포인트 갑니다. 네. 오늘 마지막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죠. 세 번째 포인트. 현 주가 대비 실질적으로 업사이드가 한 3배 정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500억이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된 상황이라면 적정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되겠다. 두 배 이상 3배 정도까지가 적정 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실적이 2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업사이드 3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동안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거.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금 검증 결과 보니까요. 이번에도 역시나 목표가 달성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굿남이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도팀도 불식 업무는 있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지금 현재 도팀에서 나 홀로 힘을 내어주고 계신데 저희도 한번 불어볼까요 전문가님? 한번 불어주실까요? 저도 부나요? 네. 불어주세요. 오! 짧고 강력한 한방. 오늘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세 번째도 그렇게 강하게 불어주시죠. 제가 작년에서 IT 섹터들 추천했던 종목들 100%, 200%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뭐였냐면 바닥에서 시작했던 종목이에요. LOT 백홈, 실리콘 억스, 하나 마이크론 다 200%, 230% 다 올라갔는데요. IT 유품주들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거기서는 먹을 게 조금 적어요. 그런데 조선주들은 거의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쇠빙이다. 쇠거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상이다. 그렇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보셔야 돼요. 대형주들, 지금 철강주들 작년에 샀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더 갈 겁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증권주가 따라가거나 건설주가 따라가거나 아니면 화학주가 더 따라가거나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조선주들이 오늘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실적들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이미 좋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늦어도 올 하반기에 카타르에서 발주가 조금 이제 날씨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바닥주에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니까 조선주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짧고 강한 한방 후 불어주셨는데 삐빅 저희는 상황이 다 나왔습니다. 도팀과 박팀의 이렇게 치열한 수익률 대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포트폴리오 현황은 어떤지 체크해 보시죠. 박팀의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빅텍이 조금 걸음을 조금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괜찮겠죠? 네, 그 다음은 한국타이오엔테크놀로지 7% 수익률 잘 나고 있습니다. 모비스도 2%대, 그리고 포스코도 3%대 안정적인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수익률 집계를 좀 해볼까요? 지금 거의 복구 금액이 100만 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총 수익률이 2.2%인데 도팀 좀 초조해지네요. 현재 총 수익률 정리를 해봤고요. 도팀 포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팀도요. 네, 지금 도팀은 중요한 건 파란 불이 뜬 게 없어요. 현재 원익 형제들 힘을 내어주고 있고요. 원익 홀딩스 7%대 약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3%대 안정적인 수익률 내주고 있는데요. 총 수익률 함께 보시죠. 네, 드디어 저희도 앞자리에 0이 아닌 1, 다른 숫자가 왔습니다. 총 수익률 2%대 내고 있는데 아주 천천히 느리지만 그래도 천천히 현재 복구를 해나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박팀의 포트폴리오를 보다가 우리 또 돌붙여져 우리 이지환 전문위원님의 한국타이어 테크앤놀러지가 7%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 투표 종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아직 투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표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번에 추천하셨던 두산 박캣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래서 투표의 소중함을 느끼셔야 되는데요. 우리 또 박팀의 자랑, 우리 돌보초 이지환 전문위원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이지환 전문위원님 목소리 연결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박팀이 지금 축제 분위기인데 일단 두산 박캣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현재 박팀에 들어와 있는 종목도 그렇고 굉장히 수익률이 잘 나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경기 회복에 관련된 핵심 주도주고요. 제가 강조 드렸던 세 가지의 교집합, 경기 회복 관련된 주도주, 그리고 외국인 수급, 그리고 실적,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좋고요. 또 우리 박팀에 같이 나와주시는 유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박팀은 실력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 우리 이정수 위원님도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지만 우리 이주연 위원님 종목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 투표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경기 회복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 조공식 말고 올 하반기까지 최소한 이상 끌고 간다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방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도 수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짧은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좀 더 많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배는 아프지만 정말 박팀에 돌붙여 잡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님의 대표 키워드 외치겠습니다. 주도주 버티기!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주도주 버티시면 됩니다. 네, 주버 주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문자 투표 샵 0082번으로 지금 현재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간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이베스트 투자증권, 여러분들이 선택한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좀 만들어보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마지막 한마디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누구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여러분. 상승할 종목, 상승할 섹터, 어디서 사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결국 두세 배 올라간다면 물려도 마음 편하게 주워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박팀은 이제 비주얼을 좀 포기하기로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발을 넘어가지 않고 이정수 전문가님, 지금 열심히 팀플 혼자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오늘 종목 왜 사야 되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안전하게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을 안전한 바닥 종목들만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종목도 수익률이 떨어지지도 않고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안전하게 조금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저는 조선주가 지금 제일 제격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철강주 계속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그래서 기계주, 해운주, 화학주 나쁘다는 말씀을 드릴 적도 없어요.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철강주 다음으로 화학주 다음으로 그 다음 좀 강한 업종이 뭐가 될까? 물론 다른 경기 민감주 수납매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오늘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는 이 조선주들도 거기에 합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따라갈 종목이 조선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남길 바라면서요. 지금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 센스 있는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결과 공개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요. 네, 대우조선 해양 도팀의 승리입니다. 도팀이 승리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고지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또 수익률 아까 검문했죠. 목표까지 달성 가능성 있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대한 매수 전략은 여기 지금 서울경제 주유소 공식 채널로 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네, 노란톡도 노란톡이지만 승자의 강의가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도팀의 승리와 함께 기분 좋게 승자의 강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채널 고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2부 승자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도 끝났고 일단은 승리를 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저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 일단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에 여러분들한테 종목들 공략했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원익 머티럴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원익 홀딩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초록백 미디어도 있을 텐데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언급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거나 오늘 보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바닥 쪽에서 이제 돌아가는 패턴들을 많이 공략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서도 작년에서 이미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많이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갔습니다. 200% 넘게 올라가 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많이 올라간 종목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에서 관심이 있는데 원익 홀딩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뒤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강의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원익 홀딩스 자, 드디어 이거를 기다렸던 겁니다. 차트 보세요. 거의 뭐 이 정도의 지금 오늘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강한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정거점 돌파 패턴이라 그러는데 고점을 돌파를 하면 정거점 돌파 패턴이라 그러는데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실을 때에서 기관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누군가 좀 사줘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꽤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72만 줄을 좀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포인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타법인들 이 상하게 얘네들이 계속 사요. 일단 기타법인에서 계속 이렇게 사주는 부분들도 좋아 보였지만 원익 시리즈들 종목들이 자, 일단 제가 주봉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원익 시리즈들은 주봉과 월봉을 보면 아직도 바닥에서 올라갈 폭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오늘 원익홀팅스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강의가 다 끝날 수도 있을 정도로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내용을 설명할 게 아니고 왜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지금 시장이 약합니까? 시장도 봐야 돼요. 시장이 약합니까? 어디가 지금 코스닥이 깨지기라도 했습니까? 깨지기는 커녕 옆으로 행보하다가 제가 분명히 시장을 아침에서 계속 얘기했을 때 이거 떨어지기도 전에 지난주 미국 시장 흔들릴 때 전에 제가 이거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흔들리더라도 옆으로 행보 조정 비슷하게 받은 다음에 또 올라갈 거다. 그냥 올라갈 건지 옆으로 행보 조정 올라갈 건지 절대로 급락세 나올 수가 없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 거예요. 이유는 시장이 급락하려면 철강주가 박살이 나야 됩니다. 조선주가 박살이 나야 돼요. 해운줄이 아주 초박살이 나야 됩니다. 증권주 급락 나와야 돼요. 바닥에 있는 순환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업종의 대표주에서 이미 많이 뜬 애들은 사실 빠져 상관없어요. LG화학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을 상관없지만 안 올라갔던 그 업종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철강, 해운, 조선, 기계, 화학, 정유 이런 쪽들이 빠져야 되는데 전혀 빠지질 않는데 무슨 수로 얘네들이 빠져요. 그렇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래서 흔들릴 때에서는 저는 콧방귀 꼈습니다. 어차피 조정받아봤자 큰일 났지 않겠네. 왜? 철강주가 저렇게 강한데 그래서 지금 새하베스틸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작년에서 배당까지 열심히 챙기셔라 말씀을 드리면서도 바닥에서 새하베스틸 아침 방송 매매 시그널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추천했었던 그때 당시 이유가 바로 현대제철을 예전에 추천했었었는데 현대제철이 올라간 포인트가 다 똑같아요. 워니홀딩스나 예나 쟤나 그리고 지금은 철저하게 과거에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주들, 철강주들 바닥에 있다고 공략하라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또 꼬였고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주식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생각보다. 뭐만 깨우치면 되냐면 많이 올라간 쪽은 나중에 공략을 하고 지금은 철저하게 순합매로 업종의 대표주 쪽에서 못 간 놈을 그냥 삼은 먹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HMM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차트들이 다 똑같아요. HMM 월봉상에서 완전 바닥이죠? 이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바닥에서 500% 올라갔죠? 자, 그리고 펜오션도 해운주 누리죠? 왜 올라갔어요? 월봉상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위치해서 월봉에서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별로 그렇게 사고 싶은 생각은 안 들 겁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월봉상에서 지금 많이 올라갔죠? 과거에는 많이 올라간 놈이 또 올라가고 달리는 말이 더 달렸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순합매로 움직여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요즘에 재미있나? 재미 별로 없어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017년도에 제가 타방송했을 때 LG화학 여기 30만 원대 있을 때 이거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2017년도 1월달 2016년도 여기 12월달 여기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잘 추천하지를 않아요. 2016년도 12월달 2017년도 1월달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2016년도 10월달에 서영영주에서 타방송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2016년도 나갈 때에서 이건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죠. 그래서 타방송 갈 때 이 바닥에 있을 때 삼성전기 여기서 추천했었었는데 그때 좀 봐보세요. 완벽한 바닥이죠. 그때 33LL 그래서 삼성전기 삼성SDI LG화학 LG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LG이노탱 이런 종목들 그때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삼성전기 삼성SDI도 이때 당시 이 바닥에 있을 때 2016년도 여기 10만 원짜리 있죠. 10만 3천 원 삼성SDI 여기도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많이 올라갔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 나쁘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최고의 종목이고 좋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거 비싸다. 10만 원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68만 원 80만 원까지 가버렸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에 썼던 도영상 자료가 타방송에 그게 방송에 실시가 나갔던 거기 때문에 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SDI 그 다음에 LG전자 LG화학 이때 당시 여기 2016년도에 바닥에서 얘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25만 원 30만 원대 얘기했던 종목이 지금 1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LG화학이 제 눈에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10%를 가든 20% 올라가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LG화학이 여기서 다시 100만 원을 가고 110만 원을 가고 120만 원을 가면 차라리 다른 2차전지라든지 다른 IT 섹터를 저는 차라리 보고 말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주인인지 알겠죠? 저는 철저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도 위주로 공략을 하는데 바닥의 종목들의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할 때는 어떻게 가요? 때려 죽여도 안 가요. 약할 때는 계속 횡보를 하거나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그 약한 종목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느냐 좀 이따 말씀드릴 바로 조선주들이 그 답인데 그 전에 오늘은 워닝홀딩스부터 왜 최근에서 워닝홀딩스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냐면 월봉상으로 굉장히 바닥에 있는데 완전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에서 머리를 들었습니다. 머리를 들었죠? 거래등으로 실렸어요. 근데 워닝홀딩스의 그 자회사격 같은 회사에 있는 종목을 보면 워닝 IPS부터 보면 워닝 IPS 워닝 IPS도 여기서 분할을 한 거죠. 분할을 해서 그런데 이게 저 밑에서 4,000, 5,000원서부터 올라온 종목입니다. 얘가 워닝 IPS가 그리고 2014년도 그때가 4,000, 5,000원 때였을 텐데 그때 당시 워닝 IPS, ICD 이거 다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나중에서 이 수익률이 여기가 700%인가 올라갈 자리인데 분할을 700% 때 하고도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분할하기 전에 차트가 원익 홀딩스일 거예요. 아마 여기서 분할한 거니까 차트가 그래서 2016년도 이거 제가 착각을 했네요. AP 시스템 AP 시스템 AP 시스템이었고 워닝 홀딩스는 아니고 AP 시스템도 좀 이따 보면 되는 거지만 APS 홀딩스도 분할하기 전 모습 이거하고 좀 헷갈렸었어요. 2016년도 얘가 이만큼 올라가기에도 분할을 했죠. 그때 APS 얘가 얘가 700%, 800% 여기서 올라가고도 이거 아니고 여기에서 올라가고 400% 정도 올라가고도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 거 그래서 AP 시스템 이것도 예전에서 오프라인 강의회가 됐을 때에서는 이런 것도 강의를 좀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다시 분할하고 나서 수익률 그때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분할하고 나서도 여기서 이만큼이 더 올라간 거예요. 갭 상승을 하고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따불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간 것만 해도 80%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궁금하지는 않잖아요. 이것보다도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크게 간다는 것인데 지금 원익 IPS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월봉입니다. 이거는 일봉이 아니고 월봉상에서 신고가를 지금 가고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OLE 장비주 이쪽 섹터들이 계속 쇼티지 상태로 인해가지고 공장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수주공시들이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에서 계속 나올 거고 실적은 내년에서 본격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원익 IPS도 그렇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인데 가격은 쭉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음에도 이거를 드리는 바로 수급 때문에 그런 건데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큐브 이런 종목인데 원익 큐브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원익 큐브라든지 이쪽들이 수급들이 좋습니다. 보세요. 원익 QNC 수급이 좋죠?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이거 월봉상이지만 계속 송방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원익 큐브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IPS 이쪽이 다 움직이니 원익 큐브 이쪽 애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니 당연히 원익 올딩스는 따라가겠거니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종목이고 당장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좀 갈 걸로 예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순환매 관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절코 무너지지 않고 분명히 이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면서 4월달 5월달 올라갈 장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반도체 쇼티지 상태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상태는 단반에 끝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장비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지금 칩을 만든 데서 뭐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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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가지고 그런 장비에 대한 삼성전자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공장을 지으면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놓으면서 반도체에 있는 섹터들의 실적이 나빠진다? 나빠질 리가 없죠. 나빠질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계속 이슈를 만들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도 실적들이 좋고 다른 종목들이 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시세들이 월봉으로 봐서 그런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장난 아닙니다. 계속 가요. 지금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주성엔진영에도 하나 마이크론도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이거 작년에 바닥에서 왜 추천했느냐. 차트를 봐봐. 월봉상에서 이렇게 바닥에 작년에 이 자리였거든요. 작년에 4천원 때 4천원 초반때 이때 추천했던 종목인데 4천원 초반때도 얘기하고 5천원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때 자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못 살 게 뭐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실리콘 억스도 그래야 했고 실리콘 억스도 작년에 바닥에서 시스템 반도체 똑같아요. 바닥에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신규 추천할 수가 없어요. 바닥에서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데 키포인트는 갔던 종목이 지금 꺾일 생각을 하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 시장은 이 반도체 섹터들을 단기간에 죽일 생각을 하지 않고 조종을 받아도 또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기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IT가 주도주가 되고 순환매주도 지금 키를 당기는 겁니다. 키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해버리면 IT주만 넘어 올라가면 그 괴리도가 많이 발생을 하죠. 조선주하고 철광주 예를 들면 뭐 백 년 만 년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키를 맞춰주느라 순환매주들이 계속 올라가주고 있는데 그래서 원희홀딩스가 계속 원희홀딩스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원희홀딩스 이게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선수들은 정고점 돌파하면 이런 강세장에서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여러분들 따라가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이게 먹혀요. 그런데 박스권장이나 약세장이나 하락장에서는 그런 매매매를 했다가는 손절이 자주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종목이 미친 거죠. 종목이 미쳐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계속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원희홀딩스처럼 목표치가 이렇게 큰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지금 증권주라든지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출판사 말고 삼성증권 증권 좀 보세요. 아까 좀 전에 봤을 때 월봉하고 뭐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상태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시간을 얘가 대형주라서 그렇지 얘가 개별주였으면 1년만 있으면 진짜로 9만 원 10만 원 갑니다. 개별주였다면 개별주였다면 얘가 9만 원 10만 원 아이콜은 실리콘어스처럼 200% 300% 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텐데 대형주이기 때문에 단벌에 올라가진 못하고요. 빠질 때도 10년 넘게 빠지지만 올라갈 때도 2, 3년이 걸리면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 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들 지금 증권주 건설주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원익홀딩스도 시가총액이 완전 작지는 않아요. 5천억짜리 종목인데 그래도 조 단위로 10조짜리 종목은 아니니까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위치와 어떤 모양새에서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야 되는지 보셨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됐든 그러니까 꼭 원익홀딩스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도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화학주가 됐든 그게 건설주가 됐든 철강주가 됐든 저런 식의 모양이 있는 종목이면 올라가 여기 올라가 목표치 쭉 떨어졌으면 여기서 올라갈 목표치 목표치가 큰 종목에서 수급이 만들어지고 좋아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조만간에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매매로 다시 공략해 볼 수가 있겠고요. 끌고 하시는 분들은 IT 섹터들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IT 섹터들이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포토적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릴 종목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좀 길었는데 두 번째 초록백 미디어 먼저 워닝홀딩스 봤으니까 워닝머티리얼즈 워닝머티리얼즈 보면 차트는 굉장히 좋아요. 강하고 좋은데 얘가 조금 떠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먹을 폭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적당한 매수가 됐다면 근데 지금 이건 매수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매수가 됐다면 적당히 그냥 사고 팔고 매매하는 데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그래서 정고점 돌파 직전까지는 좀 무난하게 왜냐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파가 되면 그때서는 조금 더 끌고 하셔도 될 종목이고요. 그리고 초록백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얘도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월봉으로 보니까 완전히 밑에서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실려 있는데 얘의 모멘텀은 유스라는 제목의 방탄소년단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만드는 드라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초록백 미디어에서 만드는 거죠. 이번에 펜트하우스도 성공리에 다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펜트하우스를 제작했던 초록백 미디어인데 그거 외에서도 그날 밤이라는 드라마가 또 제작이 된답니다. 차승원하고 그다음에 김수현이 출연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서도 총 7편이 올해 제작이 된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 있고 그리고 나중에 소비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얘네들은 비대면이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데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걔네들이 투자를 해서 이게 또 움직이고 그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갈대가 되면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장은 쉽게 꺾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거는 크게 그렇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을 흔들 거면 얘기는 뻔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얘는 다 소비주이기 때문에 모두 다 수혜지로 바뀔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주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선주 키포터 몇 가지 그림만 보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일단은 K조선 조선주들 3개월 만에 13조 정도의 수주를 지금 했고요. 역대급 수주 실적으로 2년 연속 세계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NG 중심의 발주를 본격화하고 있고 연간 목표치 상향 조정 계속 목표치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어요. 일단 기대감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죠. 친환경 선박 아까도 이제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과의 기술 차가 더욱더 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됐든 전 세계에서 중동이 됐든 이제는 중국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수주로 지금 싹 다 싹쓸이를 하고 있는 부분들 당연히 조선주들이 앞으로 1년 동안에서 올해에서는 그래도 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그리고 지금 조선 3사 1분기 수주액인데요 이게 이제 50억 달러니까 대략 한 5조 그렇죠? 그리고 뭐 2조 5조 해가지고 총 한 12조 13조 정도 지금 수주액 아까 말씀드렸던 13조 정도를 했는데 지금 대우조선이 좀 작기는 해요 근데 이제 빅 3사라고 그러죠 다른 거에 비하면 큰데 이제 쟤네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한국조선영역도 좋고요 삼성중호도 좋습니다 좀 잠깐 빠르게 볼 거예요 수혜주 사태로 한국 신뢰가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반기 LNG 운반선 등 10조짜리 카타르 프로젝트 그리고 러시아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3월 기준 올해 기준입니다 지금 글로벌 선박 수주 실적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위로 올라섰고 중국은 아직도 중국은 저가 수주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고부가 같이 선 쪽은 점점 아마 이게 격차가 좀 벌려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연초에 수주 원래 예상액들이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목표액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졌고 좋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건데 한국조선해양은 이거는 내용은 기술력들이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은 뭐를 뭐 하고 VLC를 개발을 하고 각자의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차트를 잠깐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대우조선해양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차트 한번 봐보세요 이거 월봉이고요 일봉으로 봅니다 일봉 보면 머리를 들었죠 날이 섰죠 거래가 실렸죠 삼성중공업 봅니다 삼성중공업 아직 거래량은 실리지 않았지만 양봉은 들었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거래가 실렸고 아예 그냥 강하게 그냥 얘는 쏴버리죠 강하게 날아가고 있고 한국 조선해양 과거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쏴버리죠 월봉으로 보면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조선은 좀 갔어요 좀 올라갔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전략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일단 매수가격은 조정받으면서 하세요 그래서 이 가격 이하로 매수가격은 3만천원에서 2만9천원 사이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손절가격은 2만6천원 목표가격은 4만5천원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못 갔다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에 비하면 못 간 종목이기 때문에 순환매로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조선업종 오늘 대우조선해양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방송 끝나고요 3부에서 이주연 전문가님인가요? 아마 상담 진행을 하실 겁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